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이 주가 조작 정보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자가 중소규모 창장사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혐의가 드러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정보를 미리 고위청에게 전달해서 이익을 준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런 정황을 들여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봉현이가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당수의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에는 금융당국과 교정직도 포함되어 있도록 합니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과 모임을 가지며 이런 종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기 직전에 목표 종목에 대해 투자하면 큰 시세 차익을 그릴 수 있다고 깃듬해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봉현이 혹시라도 주가 조작에 실패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의 약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현의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는 그 약을 투자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지목되는 종목은 S4, E4, P4 현 사명을 기준으로 지금 이 3개가 구체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특별한 호재가 없이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이 있는데 S4의 경우는 2015년 5월 말에 종가 6,000원을 기록했는데 2개월 뒤에는 장중에 2만 1,900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4는 이후에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폭락해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개 주가 조작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입니다. 급등했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난 뒤에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4는 2017년 12월 말 종가가 1만 700원을 기록했는데 1년가량 뒤에는 장중 주가가 7만 9,400원으로 무려 8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P4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2017년 9월 말 종가가 1,870원이었던 것이 약 4개월 만에 장중에 2만 7,850원까지 치솟아서 15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 종목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S4가 종가가 6,000원하다가 2개월 때에는 2만 1,900원. 2만 1,900원. 이게 이제 S4의 종목 주가 거래 흐름입니다. 2만 1,900원.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범죄 혐의가 아주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E4는 무려 1만 7백원에서 7만 9,400원으로 지금 8배 올랐다고 합니다. 주가 거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뛰었다가 아예 벼랑 끝에서 추락하듯이 이렇게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E4는 더욱더... 여기 E4군요. 여기 P4입니다. P4, E4, S4. P4는 2만 2만 7,850원. 똑같은 그래프였군요. 이 두 종목은 모두 최고점에서 단계적으로 급락을 했고 현재 거래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라임 일당이 시세 조정 혹은 거직 사업 계획을 유포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서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투자금을 회수한 방향으로 이 시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세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수혜를 라임 일당과 공직 자정이 나눠 가졌다면 그 피해는 비사정을 모른 채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증가됐던 것입니다. 이 피해까지 합치면 라임 사태의 피해는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1조 6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하면 김봉현 등이 아클레스건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드러난 직접적인 로비 의혹보다 파괴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거기 시장에 참여해서 회사의 자본,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거기에 돈을 미리 투자하라고 감독당국, 고위공직자들에게 알려줘서 자기들과 한패를 만드는 겁니다. 한패. 그러니까 운명공동체로 만들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봉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서 같이 범행에 동조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 측의 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는 고위청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주가 조작 계획을 전달받고 투자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했다.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주가 조작에 관한 의혹은 지금 구체적으로 종목이 나왔듯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금융감독원 또는 청와대 정치권 인사들을 포섭을 해서 거기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뒷배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에 공동 참여함으로 해서 이른바 경제 공동체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편이다. 같은 입장이다. 같은 투자자다. 라는 말하자면 유대의식을 갖게 해서 금감원 등 주요 공격자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자기 투자한 금액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해보는 것까지도 버전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8배, 15배 이런 식으로 올렸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벙튀기한 것입니까? 그래서 김봉현의 수법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너무나 과감하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아주 교란시키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김봉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을 보이는데 김봉현 측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등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의문을 해소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범죄수법과 그리고 처신이 갈수록 대범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많이 봐주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 엮여 있어서 김봉현은 자신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은 이 사태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